배우 왕조연을 중화권 톱스타로 만들어준 천여유혼의 원래 주인공 후보가 일본 아이돌 나카모리 아키나로 밝혀졌다. 천여유혼의 제작자 서극은 당초 섭소천을 캐스팅하면서 왕조연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 사실은 왕조연 본인이 직접 밝힌 바 있다. 섭소천 섭외 당시 서극은 나무비신의 영혼을 사로잡힌 설정상 미모 뿐 아니라 어딘가 어두운 매력을 원했다. 모든 점에서 나카모리 아키나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서극이었지만 교섭 과정에서 이견이 생겼고 끝내 일을 좁히지 못했다. 서극 감독이 섭소천 1순위로 낙점한 나카모리 아키나는 1981년 일본의 신인 발굴 방송 프로그램 스타 탄생을 통해 데뷔했다. 당시 그녀는 방송 프로그램 역사상 최고 득점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고 합격할 만큼 데뷔 전부터 주목을 받았고 1983년 발매된 두 번째 싱글 음반 소녀의 일을 통해 일본의 톱 아이돌 반열에 올라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그 시각 세계에서 우리의 회사상 최고의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